그거 장모님 문자놔. 필요하면. 그건 내가 더 도와줄게. 알겠어요. 떨어지면 바로 문자 뜰게요. 그런데 결과는 보고해야 돼. 아 약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아 정말.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지는데. 얼굴이 막혀진다. 아 창피해. 좋은 소식. 내가 믿으니까. 감수방. 네. 다들 여행 갔으니까 우리도 얼른 어딜 갔다 와야지. 다 갔어요? 다 갔다. 우리가 꼴지래. 우리가 꼴지래요? 가나오나 꼴찌야. 아이고. 나는 장인 나이잖아 내가. 맞아. 내가 장인 나이잖아. 아이고. 가시죠 뭐. 응. 내가 장인 해야겠다 일단. 맞아. 그리고 보니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바닥에 못 앉는데. 큰일 났네. 여기 편안하게 등에 기대서 앉으세요. 다리 힘을 딱 줘서. 한번 앉아보세요. 좀 붙잡아 주는 거 어때? 앉아보세요. 못 앉으시겠어요? 안 끼놨는데 털썩 앉지. 이미 제가 털썩 지금 주지 않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잡아 줘도 털썩 앉는데. 여기가 뭐가 강화도에서 제일 유명하냐 그러면 강화도에 갯벌 장어라고요. 나는 벌레가 장어를 잘 안 먹어. 먹어보셨나요?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냉정냉정한데 벌레 그렇더라고. 복분자도 유명한가 본데 이게. 복분자도 포도처럼 단짝 찍어내용을 한 잔 드셔보세요. 아니 그건 술이야. 뭐 그냥 주스 같아요. 저는 늘 어디 가든지 특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거기 가서 그걸 먹어보는 게 참 재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것만 먹으러 찾아가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죠. 잘 먹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어머어머어머. 살았잖아요. 네 살았. 아 좋네. 꼬리가 이제 제일 늦게. 장모님만 드셔야지 운전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잠만 받아놓고. 어이 맛있네. 맛있죠. 뜨겁습니다. 그 대신에. 오우. 말만 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제 여러 개를 싸야죠. 다 골고루. 깻잎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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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도 하나 딱 싸서. 자자자자자. 자. 내가 요거. 아. 맛이 어때요? 장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특이한 맛을 몰라. 좀 존엄이 돼서 그런가 봐. 장어는 내가 먹어본 장어는 제일 맛있네. 깔끔하고. 양념 하나도 안 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맛있어요? 응. 그거는 맛있어요? 이거. 무. 그거. 집에서 드시고 오시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비가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어디서 모아보실까? 체육대회 때요. 다리 안막이 조금 탐나긴 했는데.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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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깃발을 뺐을 뿐이지 거의 1등 했잖아. 우리가 1등 했죠. 제가 봐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더라고 변이. 내가 들었어. 우리를 주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더라고. 자기 장모님한테 너무 신경 쓰더라고. 함서막내랑 또 다르게 장모님이랑 허물 없이 지내는. 어휴. 어떤 때나 아버지.